예고했던 옥토포스 3개 그 다음에 빅15 1개 템포를 종합하여 종합점수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선전은 심사위원이 없는 기록게임이에요 기록게임 무조건 기록으로 승부가 나는 피지컬 기록게임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트럼퍼 최현호라고 합니다 3학년이고 입시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최현호 어디부터 들어갑니까? 야 외모 170만 원하네 170만 원하네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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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삐뚱하려 비트팔료 딱 너무 쉽네 와 위민이다! 시드 배정 돌풍의 해! 이라이언 위민즈 앞으로! 오른쪽 더블이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시작! làm늘 1, 2, 3, 4, 5, 6, 7, 8, 9, 9, 10, 9, 10, 10, 11, 11, 12, 3, 4, 5, 6, 7, 10, 11, 11, 11, 12, 13, 14, 13, 14, 34, 15, 5000 특별! 하나의 가구로! 안녕하세요 드럼과 1학년 안병호입니다 준비를 성실한 만큼 하자라는 그런 각오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드럼 칠 때 스틱을 떨어뜨리지 말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생 많이 떨어뜨리나요? 지금은 스틱을 안 떨어뜨립니다. 드럼 전쟁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혹시 여기 뭐 네가 좋아하는 여자친구인지?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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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마리 착해? 아, 진짜. 너도 못해. 아, 진짜. 나, 그 신발 뭐야?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서장 이해찬 큰이났어 1,2,3,4 1,2,3,4 1,2,3,4 7002.1 proper 저는 지금 서울시록봉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드론가 이해찬입니다 예선전 , 예선전 군산이 진정해 1,2,3,4 1,2,3,4 1,2,3,4 1,2,3,4 1,2,3,4 1,2,3,4 한 번만 더 한 번만 아니야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118 오케이 1,2,3,4 1,2,3,4 16 116 1,2,3,4 1,2,3,4 1,2,3,4 1,2,3,4 한글자막 by 김혜원 안녕하세요 저는 드럼과 2학년 이호원입니다 1학년 친구들한테만 순위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게 최고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노재빈데 1,2,3,4 1,2,3,4 야! 5학점 받으면 안돼 야 왜 못 외웠어? 보고할래? 보고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너 옆에서 왜? 스위트! 야! 예원이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예원이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혜연아 들어가 혜연아 들어가 우리 카메라 했잖아 그렇지 야! 1,2,3,4 1,2,3,4 1,2,3,4 1,2,3,4 1,2,3,4 1,2,3,4,1 1,2,3,4,1 안녕하세요 드럼 치는 정연성이라고 합니다 드럼 인생 열심히 하면서 실력 열심히 늘리겠습니다 G20 2,2,2,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등ikan 개망의 시드배정 14. ej.чи즈 브라질 자 황태현 앞으로! 민망했습니다. 자犯 bun rates sag yes. 我们еть定了isso? ограничologists绒来ever. 问带会有人 这 COS Santaiere所蒼 û眼光 竹火花 ağAE小 cm 打架 dau AMY Imagine 坏 一 eran一座类 竹火花恩吉雹 竹火花生啾 phiinhos 자 여기까지 인정 2부 1부 3부 49 1 2 3 4 자! 280 우와~~ 1 2 3 4 1 2 3 4 와 여유 있어 300! 300! 와~~~ 와~~ 1,2,3,4 2,3,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안녕하세요 저는 3학년 드럼과 박영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쨌든 3년 동안 준비해왔던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니까 준비한 것만큼 나올 수 있게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2백씨! 언제나 인생은 도전이에요 왜? 2백씨 꺼겠습니다 잠깐만 자꾸만 이해찬이 시키는 거야 자꾸만 애들이 홀리나봐 이해찬이 할애문 다 하더라 애들 자 2백씨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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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6등까지 미니게임을 합니다 칼박 챌린지를 합니다 칼박 챌린지에 16초를 맞춰라 정확히 16초를 맞춰야 됩니다 칼박 챌린지에 16초를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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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학년 8학년입니다 두 명이 들어갔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가 예상밖인다 1.2.3.4 원을 안 찍었기 때문에 꼴찌 와우 갈게 원 투 트리 포 16.6 와우 아니 왜 길게 잡았어 잘했다 16.66 15.65 원 트 트리 포 포 포 포 포 포 포 포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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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든 예선이 끝나고 12강 준준결승전 퀘스트를 발표하겠습니다. 퀘스트! 준준결승전 퀘스트는 2인 1조가 돼서 팀전을 펼칩니다. 2인 1조가 서로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예술 점수를 높게 받은 팀이 그 두 명이 중결승에 동시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6개 조 중에 3개 조가 탈락을 하고 3개 조가 붙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 편성을 하는데 칼박 챌린지 1등! 이시영! 이시영이 자기 파트너를 선택합니다. 골라주세요! 뵙겠습니다, 선배님. 준효 배웠습니다. 와, 장조야! 야, 무리한데? 아, 미안해! 쳐줘! 야, 이시영이! 여기 촬영 중인데, 이 ㅆ.. 최현호! 예원이로 하겠습니다. 최현호! 자, 오늘 예선전 우리 드럼 학생들 너무 준비 많이 해줘서 멋있었고 오늘 너무 멋있는 플레이 좋았어요. 자, 오늘 예선전 참가해준 우리 학생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았고 오늘 예선 통과한 10위는 2주 뒤 우리 같은 자리에서 만나요! 드럼파 파이팅! 드럼전팀 파이팅! 드럼전팀 파이팅! 드럼전팀 파이팅! 감사합니다.